오늘은 577도를 맞은 한글날이죠.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지만 신조어 사용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한글 이야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최용기 전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세종시에서 조금 전에 막 올라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세종시에서 열린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을 하시고 올라오셨는데 한글날 경축식이 그동안은 계속 서울에서 열렸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열렸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세종시가 특별시면서 이름이 특별합니다. 세종시라는. 그뿐만 아니라 세종시 거리를 보면 우리 고유어라고 하죠. 한글 이름이 많이 있고요. 또 이 지방시장으로서 최민호 시장님께서 한글 지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데 그 부서 이름에 한글 전담 부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세종시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돌아왔는데 시간이 있었으면 거기를 좀 돌아보고 싶었어요. 급하게 또 올라오셨습니다. 세종이라는 고유어 그리고 시내에 있는 다양한 이름들 고유어 이름들 때문에 이번에 세종시에서 경축식을 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글날을 앞두고 여론조사기관하고 국어문화연합회가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찾기 이름 찾기라는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1위에는 막걸리를 파는 막글리네 그리고 2위에 목욕탕 다 때가 됐다. 다 때가 있다. 그리고 3위에는 죽 전문점 죽이 잘 맞아 이렇게 1, 2, 3위로 가게가 꼽혔는데 참 보니까 우리말의 매력을 한껏 잘 살리면서도 또 기억하기 쉬운 그런 좀 재미있는 가게 이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글의 중의적인 표현이 중의성을 좀 잘 살린 것 같은데 이 가게들 이름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선 뭐 참신하죠. 참신하고 저희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언어 유의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뭔가 창의적이 있고요. 또 기억하기도 쉽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음식점이나 가게 이름 같은 데서는 고객들이 자주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이런 가게 이름도 있었어요. 저기 경복궁 서쪽에 있는데 메밀꽃 필 무렵. 국수집인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이름이라든지 얼마 전에는 정지용의 고향 옥천을 갔는데 거기도 이런 가게 이름이 있었어요. 그 저 뭡니까? 실계천이 흐르는지 뭐 이런 가게집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목월 시인의 구름에 달가듯이 하는 나그네라는 시가 있는데 구름에 달가듯이 이런 상호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굉장히 참신하면서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나 그런 점에서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지명이나 한자 이름보다 이런 것들을 좀 살리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이렇게 좀 참신하고 기억하기 쉬운 우리말도 많이 쓰이지만 사실 신조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이 신조어가 사실 딱 봤을 때 의미를 바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 생겨나고 변하기 때문에 항상 늘 지적을 받던 점이 이게 세대 간의 소통의 장벽이 된다. 세대 간의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이런 지적을 늘 항상 받아왔습니다. 관련해서 일부 기성세대 사이에서는 신조어 사용이 한글을 파괴하는 것이다. 세종대왕이 노할 일이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이 같은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글 파괴라기보다 사실은 우리말 소통을 방해하는 거죠.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인데 문자를 이상하게 써가지고 소통이 안 되더러. 뭐 글쎄요. 저는 기성세대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들으면 조금은 잘 안 들어와요. 가령 뭐 그 후에 뭐 이런 말을 갖다가 꾸에액? 아 꾸에액. 잘 못 들었어요. 저도.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맑은 눈에 뭐 광기라고 그러나요? 막농광? 네. 그런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달력에 표시를 해놓은 거 갖다가 무슨 켈박 박제라는 음이죠. 켈린더에 박제한다. 아 그런 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은 빨리 이것을 소통하기 위해서 문자를 이렇게 주고받는 건 좋은데 우리 말의 소통에서는 상당히 지장을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성세대들은 이거를 못 쓰게만 할 게 아니라 때로는 이 긴 말을 짧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보통 국립국어원에 제가 있을 때도 이걸 조사를 해보면 신조어가 10년을 못 가요. 대개 3, 4년, 길면 5, 6년. 이 안에 사라지는 거거든요. 1년에 뭐 2, 3천 개씩 신조어가 나온다 하지만 살아남는 거는 10개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바뀌고 있는. 바뀌고 있고 새로운 말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이제 뭐 국립국어원도 이런 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저희 연구관들이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신조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그 시대를 반영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신조어도 어떻게 보면 시대상이 반영된 언어 문화다. 이런 관점인데 실제로 과거에 좀 사용됐던 신조어들 중에서 국립국어원 개방형 사전에 등재된 언어도 있지 않습니까? 신조어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개방형 사전이란 말은 사실은 요새는 안 쓰고요. 국립국어원이 그 이름을 우리말샘 이렇게 명칭을 바꿨는데 우리말샘에도 몇 가지가 올라갑니다. 가령 우리가 먹는 방송에서 먹방 또 치킨과 맥주에 치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거기에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저는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살려봤으면 좋겠어요. 그저 유명한 가수인데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를 줄여가지고 건행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짧게 두 문장을 갖다가 한 단어로 건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저는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반가반가 샤방샤방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이 만들었지만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성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올렸으면 좋겠고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줄 거예요. 지문미 옛날에 나왔지만 별다 줄 별거 다 줄인다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왜 우리 월드컵 때 그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해서 중껍마 이렇게 줄여버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젊은이들은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빨리 전달을 하고 싶은 건데 지나치지만 않다면 저는 신조어는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해 주셨던 먹방, 치맥 이런 단어가 옥스포드 영어사전에도 추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돌이 인기를 얻으면서 아이돌과 훈민정음을 합쳐서 돌민정음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배우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한글이 그만큼 좀 배우기 쉽다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글은 배우기 쉽다라는 건 틀림이 없는데 지금 옥스포드 사전에 방금 말씀하신 먹방뿐만 아니라 많은 단어들이 올라갔거든요. 불고기, 대박, 갈비, 한복김밥, 심지어는 우리 친족어라고 하잖아요. 언니, 누나, 오빠 이런 단어들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이제 한국어의 위상은 과거에 우리가 못 사는 나라의 언어 정도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우리가 경제 발전도 있지만 경제 10대국 이렇게 돼가면서 언어 수준도 어떤 언론에서는 7대 언어에 속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한국어의 위상이 올라간 건데 그 역할을 뭐가 했느냐. 저는 한글이 했다고 봐요. 오늘 제가 여기 책 한두 권을 가져왔는데 이게 원본 훈민정음이거든요. 원본 훈민정음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언해본 훈민정음. 나란말삼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건 언해본이죠. 그리고 이제 이 원본 훈민정음 이거는 우리가 해래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전에 해래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래, 본래 훈민정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 해래라는 말을 쓰느냐. 이 내용을 보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래 이거는 한자로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그 한글, 우리말, 당시로서는 훈민정음 글자죠. 이게 이제 105개 정도가 여기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완전히 우리 이제 언해본이기 때문에 나란말삼이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거는 이렇게 이제 우리 글씨로 그러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의 역할. 여기에 보면은 오늘도 이제 뭐 기념식에서 잠깐 보였는데 정인지라고 하는 당시에 그 이제 오늘날 장관급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한글은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하루 한낮이라면 다 깨우친다. 머리가 조금 뒤진 사람도 3일이면 깨우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외국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도 이 학생들은 대부분 한글을 다 깨우치고 온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토픽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토픽 시험이 과거에는 우리가 뭐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뭐 20만 내외인데 지금은 100만 150만 뭐 200만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어 능력시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말은 잘 안 되지만 글자는 다 익히고 온다는 거예요. 참 이 한글이야말로 어떤 외국의 학자가 그런 얘기했지만 신이 내린 가장 고귀한 선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한글이야말로. 그래서 아마도 세계의 모든 문자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상위에 있는 문자가 이 한글이 아닌가. 본래 이런 문제가 훈민정음이었는데 주시경 선생님이 1910년경에 한글이라는 이름을 썼죠.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던 부분. 말은 배우기 어려워도 한글은 배우기 정말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글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몇 시간 만에 뗄 수도 있을 정도로 쉬운데 한국어는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조사도 많고 또 조사에 따라서 의미도 계속 달라지고 또 동음이의어에 또 존대법까지 있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말을 한글은 배우기 쉬운데 한국어를 배우는 건 좀 어렵다.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어를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인 난이도 4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가능했을까 싶기도 하네요. 어떤 의견이신지요? 본래 한국어는 우리가 5천년 역사 반만 년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5천년이 된 거예요. 그만큼 한국어는 지구상의 언어가 한 7천여 개가 있는데 수준이 상위 언어. 이게 등급을 나누기가 좀 어렵지만 고급 언어에 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어의 문법적인 특징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방금 지적해준 조사와 의미가 발달되어 있는 것. 이건 다른 언어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외국인들이 배우기 어려운 것은 조사와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는 경허법이에요.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경허법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언어에서 포함이 되는 거죠. 난이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미국의 하바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1위가 알아봅니다. 2위가 중국어. 3위가 일본어. 그리고 네 번째 한국어인데.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성조라는 게 있어요. 가장 성조가 복잡한 것이 아랍어예요. 그다음에 중국어고요. 일본어는 발음과 문자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어의 경우는 발음을 그대로 쓰면 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 때문에 아마도 외국어권, 특히 영어권 학생들은 한국어 배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어순이라든가 우리말과 같은 그런 어떤 조사, 의미 이런 것들이 있는. 제가 몽골에 한 2년 있다 왔거든요. 몽골 학생들은 한국어 잘 배워요. 쓰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 한류의 영향 때문에 많은 나라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순이 다른다든지 성조가 없는 이런 데서는 어려워요. 그런데 반대로 어순이 같은 일본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오히려 쉽게 한국어도 배우고 한글도 배운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차이 때문에 이거를 저는 난이도 4라고 한 것은 어느 특정 지역에 거기에서 이렇게 조사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부에게는 배우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고도화된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문해력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흘을 3일로 안다든지 심심한 사과,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과, 고지식하다라는 말을 지식이 많다. 이렇게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이 문해력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우려나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장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맥률과 문해율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 사람이 대학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문해력에서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문해력 조사는 대개 이제 교육부 평생교육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한 80% 정도 이런 통계 수치를 이야기하거든요. 반대로 국립국어원은 이제 문맥률 조사를 하는데 98%가 이제 이해를 한다. 어저께 재미있는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언론재단에 갔었는데 젊은 세대인데 물론 다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윈블던 테니스 대회라고 있어요. 테니스 대회는 모든 테니스 선수들이 다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목을 윈블던 테니스 대회 동경에 우리가 입성했다. 그러니까 이 동경을 갖다가 우리가 그리워하고 이런 동경으로 본 게 아니라 일본의 도쿄, 동경을 갖다가 이거를 원룸으로 표기한다고 해서 동경 등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 선수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을 우리가 이뤘다. 이런 이야기인데 바로 지금 심심한 사이도 심심한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깊은 사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조금 한자 교육도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사실 요즘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그런 디지털 정보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단문에 익숙해져서 긴 글을 읽는 게 좀 쉽지 않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문해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법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독서하고 글쓰기거든요. 요새 한국 사람들이 1년에 책을 5권? 3권도 안 읽는다고 그래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수십 권씩은 읽어야 하는데 저는 지금도 1년에 한 20권 이상 책을 읽고 있거든요. 매달 한 권 이상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글쓰기를 안 합니다. 글쓰기를 안 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만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하지 옛날에 저희들이 썼던 어떤 일기장이라든지 수필이라든지 일기 같은 걸 안 쓰고 있어요. 독후감도 안 쓰고 있고요. 그래서 문해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독서와 글쓰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글날을 맞아서 다양한 한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용기 전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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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